네이버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,0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.5%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매출은 1조 8,45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.1% 증가했습니다. 다만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.3%, 14.1%씩 감소했습니다. 서치 플랫폼은 검색 품질 개선과 스마트 플레이스 개편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12% 성장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4.9% 감소한 8,4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커머스는 지난해보다 28.3%, 전분기보다 2.7% 성장한 4,16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